비마, 질다라, 뭐 요것도 뭐 색실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 소초의 내용 보면 실오락이 하나 가지고도 삼천대천 세계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비마, 질다라, 아수라와. 그러니까 우리 뭐 굳이 인류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인물로 누구를 비유할 수 있겠어요? 에디슨 같은 분들, 그죠? 에디슨이 이런 전등을 만든 건 아니지만 발전되어서 LED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그 짜맹 등불 하나 밝힐 때 우리는 훅 불어가지고 켜는 불이 불이라고 할 때 그 양반은 부는 것이야 전기를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전등을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학이 하나 발명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발전됐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시계 여기 나와서 짧게 수업하고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라 2판, 4판을 알아야 되니까 시계는 뭐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시계는 뭐예요? 4판이에요. 시간은 2판이에요. 시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미국은 몇 시예요? 한국은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 시간이 없고 현상 따라서 존재하고 그 시간을 그 시간을 표현해 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부존재의 존재예요. 그런 걸 대충 하면 아, 마음은 부존재의 존재다. 본래 없으면서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할 때는 생멸을 따라가고 부존재할 때는 불생, 불멸이다. 그걸 잘 파악하면서 이런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지금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4판이에요. 뭘 나타내기 위한 4판? 이를,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현상의 글로서 온갖 제주를 우리한테 부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한술 아수라왕과 아수라왕이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실제는 아니더라도 풍선을 불어서 이 모양도 왜 블루나트라고 있잖아요. 풍선이 원래 개도 아니고 어디 아무것도 아니지만 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꽃처럼 만들기도 하고 동물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교한술이라. 그렇게 전하는 의미가 메시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근속 아수라왕과. 내가 왜 아만이 왕들은 뭘로 힘을 삼는다 해서요? 아만으로 힘을 삼는다. 이 얘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경무 선생님 빨리 물어봐요. 빨리 큰 소리로. 자, 노경 선생님 물어봐요. 혹 전에 시비하듯이 어릴 때부터 뺏다 가게 저런 문단.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원효선님이 그 용수보살이 하신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저기 귀신론 서문에 딱 써놨죠. 왕은 아만으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가 없으면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꼭 요구하는 거 있을 때 눈부터 흘기고 본다. 아이들은 뭘로? 우는 것으로 아들은 장난감이든지 음식이든지 안 사주면 뭐 땡깡 부르고 와아 울어버리잖아요. 잘 울어서 우는 게 아니고 지가 울지 않으면 다른 말도 안 되지 육체적인 능력도 안 되지 지는 뭐가 힘이에요? 땡깡 부리고 울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자는 뭘로 힘을 삼아요? 인용으로 인용으로. 참지 못하면 그 수행자가 아니라 비인이면 부르죠. 아라한들은 삼매 정진으로서 힘을 삼습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들은 부처님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괜히 왕이 나오면서 암한 집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볼 때마다 아이고 용수보살이 돼지도론 같은 거 서면서 야 이런 걸 다 정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근속 아수라 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되면 뭐가 당연히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쫄뱅들이? 쫙 좁은만 돼도 쫄뱅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방정선이 올라가도 쫄뱅이 많고 종정선이 올라가도 쫄뱅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 같은 쫄뱅이 올라가면 그 밑에 몇 명이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쫄뱅이 많으니까 왕은 뭘 그거 좀 덜 떨어진 왕은 뭘로 힘을 삼아요? 암한스러운 거야. 안에 이렇게 도사룩이 있는 게 암한이고 암한이 자라면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면 뭐라 해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환경을 이제까지 계속 봐도 정말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한 서너 번 하환경 본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천지 백가리다. 그게 되겠나? 제가 미국을 전에도 한 번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대륙행단을 한 세 번 했어요. 대륙행단. LA에서 차 몰고 뉴욕까지 뉴욕에서 몰고 시카가가 돌아서 저 밑에 텍사스 휘스톤으로 빠져가지고 테네스 이쪽으로 이렇게 간 적도 있고 저 위에 샌브라시스에서 저 위에서부터 쭉 해서 미 서부를 타고 내려온 적도 없겠는데 자 이러면 미국 엔거는 미국 엔거에 많이 알겠죠? 에이구 미국 몇 번에 몇이나 바뀌었어요? 그 며칠을 댕겨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미국을 모르는데 그거 미국 몇 번 갔던 거 가지고 우쭐댄다. 있을 수도 없죠. 하환경 세 번 보고 스무 번 보고 했는 거 가지고 하환경을 우쭐댄다.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백 번 천번 봐도 저 바다에 낚시 한두 번 해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되네. 절대 안되네. 지금 아수라왕을 내가 몇 번이나 보고 또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 돋아나는 거예요. 매일 해마다 그 감나무에 감을 따먹는데 새로운 맛이라요. 해마다 따먹는데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이 흘렸는데 감 열매가 뚜껍한데 왜 뚜껍할까? 감나무 이파리도 뚜껍더라. 왜 이게 코팅이 잘 돼가야 되냐고 감나무 이파리도 코팅이 잘 됐더라. 보통 코팅되는 이파리들은 겨울에 상록수거든요. 그런데 그 오질없이 감나무는 떨어지더라고. 저 퍽석한 이파리는 가을에 떨어지지만 세파란 두꺼운 사철나무 이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잘 안 떨어져요. 그 목령 같은 걸 벅석하니까 그거는 여지없이 바람 들 것 같이 생겼잖아요. 감이파리는 바람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옛날에 저희들 자주 이렇게 김밥 사주던 노보살림이 계시는데 항상 와서 제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신임요. 내가 또 제가 또 잘난 척을 말해요. 차돌에 바람 들으면 석돌보다 못해요. 그래서 또 젊은 보살대 와서 또 멧째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문 딱 닫으면 아이고 중 다 베린다. 아이고 중 다 베린다. 그래서 노보살림들은 살아오시니까 어떻게 살고 인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워낙하게 알고 계신 거라.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잘난 척하고 살았으니까 환경을 여러분들의 전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한 학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것은 종식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종래는 내 가슴에 달빛이 비칠 것이라는 건지 알아야지. 그러면 대건속 아수라 왕이라면 우리는 뭘 해요? 내가 내 마음에 모든 번뇌를 조복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들을 그 쫄뱅들을 풀어서 세상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아수라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는 전부 협범선생이고 살인마를 돌이켜서 전부 장군으로 만드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악독한 역할로 만든 사람들 가루라든지 가루라든지 용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용을 왜 잡아먹어? 제가 용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잡아먹고 해코지하고 인비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띵까띵까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승부를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죠? 대력 아수라가인가 대력이라 하면 힘센 것도 대력이지만 우리 수영자 입장에서는 큰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냐 사도냐를 판단해 내릴 수 있는 산매의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힘이에요. 법력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의 힘은 뭐가 있어요? 법력이다. 법력 그거는 남들 속일 거 없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독을 해내고 내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 변조 아수라 왕가 두루 삐춘다 이 말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 아수라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뭐 더 그런 거예요 경고행 경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타산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경고행 아닙니까 부동행이 된 거예요 이익이 된다고 엎어졌다가 손해된다고 딱 친구도 아니다라고 잘라버리고 돈 몇 번 띄워버리면 네가 내하고 친구도 아니다라고 잘라버리는 게 도반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경고행이 아니지 경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정한 그런 게 경고행이겠죠 어떤 춥고 배고픈 게 있다 하더라도 정의적인 양심을 지키는 게 경고행 그러니까 참 행편도 아닌데 장음하니까 참 묘한 장음이라 아름다운 장음이라 묘 장음이라 자기 먹고 살기도 급급하면서도 남들을 도와주는 거 넉넉한 사람은 남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장한 일은 아니지만 내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남 도와주는 거 자기가 자기를 부축해 간다고 하는 이런 참 마음들이 됐을 때 수행자도 한 건 수행이잖아요 남인데 부축을 받아서 얹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짊어지고 갈 힘도 없으면서 남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선임들이 이제까지 지켜봤고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고 참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차분근 박지수의 다 은퇴했뿐데 어떻게 해요 천리만 다 나가버리고 나면 쫄악말도 뛰어야 되는 거라 원효선님 의상선님 다 가시고 나면 우리끼리라도 울며 불며 그냥 뛰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많이 계셔줘야지 오래오래 오래오래 많이 계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찌든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굵게 짧고 살아보면 골치 아픈 것이에요 강대인해 강대인해라고 하는 것도 딱 떨어지는 얘기들로 그런 거였죠 강대하다고 하는 것은 방편력이 무량 무변해서 자비로움이 넘치고 넘치고 그런 것들의 씨앗을 통해가지고 지혜롭게 강대한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웠기 때문에 강대하게 이 사람 자산 손을 다 잡아주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악독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다 가지치기 위해서 지만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죠? 강대한 게 아니라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죠 속 좁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신때 밥 먹는다고 정심 저는 위장이 요마트해서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위장이 요마트하면 되니까 스님 속도 요마트하지요 어떻게 내 속을 덜 받아 먹었죠 스님 속도 요마트하다 요마트다 바로 들키가지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속되게 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계곡에 쳐박혀가지고 그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사는 것은 속인이라 머리 긴 분들이 속인이 아니라 타는 선생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어른 선생님은 그렇게 전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강한 시간에 전해 놓으면 또 전해 가는 거죠 또 타는 선생님께서는 또 당신 소견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어른들의 소견을 받으셔가지고 또 우리한테 전해 주셨고 전해 주셨고 이렇게 이제 유장하게 법은 이어가지는 거예요 속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이 사욕으로 사는 게 속되게 사는 거다 강대인의 하고는 정반대의 말이 되겠죠 강대인의 출현 성덕이라 수성한 덕을 수성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주는 것이 성덕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보배섬에 살고 있으면서 남성 부주가 보배섬 아니에요 사실은 보배섬에 살고 있으면서 또 보배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나의 보배를 스스로 내 몸뚱이가 보배인 줄도 모르고 내 정신이 보배인 줄도 모르고 주변이 보배인 줄도 모르고 눈이 캄캄하니까 또 환경에 그 얘기를 쉽지품에 자세히 실어놨죠 종일토록 보배섬에 살면서도 눈이 멀어가지고 그 보배를 하나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눈 뜨면 이렇게 찬란하고 환하고 귀가 이렇게 환하게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보배로운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배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걸 가지고 법문 듣고 보고 듣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보배를 알기는 알았는데 보배를 보면서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손이 없는 사람하고 같아서 그 보배를 손이 없으면 하나도 주울 수가 없다 이것도 쉽지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원경에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경전을 보고 감탄하고 경전은 책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인생 인생이어야 되고 이것이 읽는 것만으로도 수행해야 되고 그런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출연 성덕이라고 하는 것이 출연한다는 말이 열외가 출연하는 거예요 수성한 덕은 부처님 이상 덮을 사람이 없잖아요 부처님을 출연시키는 수성한 덕을 그 공덕을 출연시키는 아소라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보배를 매일 말을 쏟아서 보배를 만들고 손으로 뭘 만들어서 보배를 만들고 세상에 그리고 보배로운 걸 가지고 자꾸 보배를 저기 앞부분에 이런 개성이 있죠 태양이 빛을 저 태양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태양을 다시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다시 부처님의 공덕을 본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태양 빛을 인해서 태양을 다시 보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재조명하는 것하고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묘호 음성이라 묘호 음성 정말로 아름답게 좋은 소리로 악다구니를 안 쓰고 남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든지 음성 교체라 음성으로서 남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있는 그런 아수라 왕이라 아수라 검도 있어요 그 밑에 소초를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가 이미 부지런히 힘썼어 아만은 한 번 두 번 해서 다 벗겨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밤낮 없이 내가 아마로부터 극복하고 자는 어지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부지런히 힘썼어 이제까지는 부지런히는 말은 바깥의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가 흔히 왜 바깥의 분들이 이종자 저종자 악종자 선종자 여래종자 얘기하잖아요 그 종자식이 전부 제팔 아리아식입니다 그 종자를 없애려고 하면 부지런히 힘썼어요 논의 나라가하고 비슷한 피를 뽑을 때 피를 뽑을 때 요즘 깨우는 사람들 피가 많잖아요 논에 혹시 농촌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도 깨우는 사람들도 무조건 피를 다 뽑아야 되고 또 마당에 요즘 잔디라도 심어놓으면 뭘 뽑아야 돼요? 잡초풀 그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 데나 달게 되는 거라 마치 우리 마음속에 부르지도 않아도 저절로 와서 자라는 번뇌처럼 번뇌는 뭘 먹고 자라요? 고통을 먹고 자라요 번뇌의 양식은 고통이에요 고통 대나무는 비가 오면 우후죽순처럼 죽순은 비를 먹고 자라는 거 봐 우후죽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으면 뭐는 죽어버려요? 번뇌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괴로워하면 번뇌는 살 수 없어요 실죽이 미친 듯이 나는 좋다 나는 한일 없다 계속 이렇게 살아요 좀 모자라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도 세상에 괴로운 일이 어디서 보배야 보배야 울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밑에 라후 아수라왕을 보겠습니다 시방 소유 강대 중에 시방에 있는 많은 대중들 가운데 부재 불재 기중이라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최수특이라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이 말씀이네요 강명변조 등 허공이라 강명변조를 흔히 우리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를 번역할 때도 그렇죠 강명이 두루비쳐 허공과 같으사 허공처럼 넓게 온 저 넓은 허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빛 우리는 우리 사는 집안이라든지 내 사는 방이라도 또 자기의 소임이라도 비출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보현 일체의 중생전이라 일체의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셨네 그와 같은 깨달음을 누구도 얻었다 라후 아수라왕도 얻었다 라후 아수라왕도 해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해가 비추는 능력으로 돌이켜가지고 마오던 중생들에게 향하니까 이 라후 아수라왕이 이제 견해를 뜨고 나니까 그렇게 했다 여기서 말들은 전부 그렇죠 우리도 아주 악도하고 다른 것의 소임을 맡아오다가 경호선 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심이면 정심이다 사 땐 마음이 깊었던 사람이 한번 돌이키면 정도로 가는 마음도 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 땐 마음이 깊은 사람이 사심이면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심인 것 같아요 사 땐 놈은 사 땐 게 깊을 뿐이지 정도로 고치려면 그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면 경호선이님께서 칼을 갖다가 제가 한 번씩 농담사문에 얘기했는데 여기 꼽아놓고 공부를 하셨다니 칼 그렇죠 졸면 죽는다고 콱 찍히면 죽는다 저도 이제 형리를 낸다고 칼을 여기 꼽아놓고 공부를 했잖아요 딱 왜 웃어요 경호선이님께서 딱 졸면 죽어버리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졸면 칼을 졸때마다 칼을 앞으로 샥 내밀어요 아수라 왕은 부지런한 정진으로 암왕과 모든 번뇌를 조복받는다 그러니까 아수라는 원래 뭐가 많아요 번뇌도 많고 암완도 많은데 돌이켜가지고 왕처럼 제대로 된 왕처럼 교만도 없고 참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번뇌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 아만 대신에 하심을 자기 인생 사례를 삼았다 아수라는 뭘 좋아한다 투쟁을 좋아하고 히틀러 같은 놈이에요 또 아까 누구라고 했죠 트럼프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투쟁을 좋아하면 전부는 뭐예요 아수라예요 크게 일으키는 놈은 큰 아수라 작게 일으키면 작은 아수라 요새 불교 영향을 받아서 아수라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신, 전신, 그렇죠? 그걸 전부 다 뭐라 해야죠? 아수라라죠 아수라는 투쟁은 성부심이 많은 까닭에 성부, 이기고, 진거 일본 말로는 쇼부 한번 보자 이렇게 쇼부, 성부심 호성심이 많으면 그거 중모로 사기 힘들어요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많다? 암한심이 굉장히 말 한마디도 안 질려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육조서인 후신이다 우리 도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육조서인 후신이면 난 닮아 후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닮아 후신이면 난 가석 후신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한마디도 안 짓는다니까 한마디도 안 짓는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계속 나올 거지만 그래가지고 공부는 하면 또 다행이지요 요즘은 물어보면 육조 후신이 아니라더라고요 육조 후신이 아니라도 그래도 또 하는 말이 강사는 니보다는 낫다고 그게 먼 마음 아니고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암한의 독사가 독사리고 있는 거야 딱 네 마리 독사가 칠 말라식에서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암한, 아치, 악연, 아예 이게 딱 그러니까 아상이 많은 놈은 절대 삶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암한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암한이 쭉 자라면 의심이 되거든요 좋은 의심이 아니고 신심이 없는 의심 불신종자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은 꼭 한마디도 안 짓는 게 지 속에 내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암한으로부터 뿌리가 뻗어져 나온 거예요 나중에 뿌리가 줄기로 차가 오르고 줄기가 꽃과 열매가 돼가지고 온갖 것을 다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 생각 한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저 나무들이 숱한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에 어떤 잎사귀가 열릴 줄 나문들 알겠어요? 잎사귄들 그 나무에 달릴 줄 지가 알겠어요? 서로 몰라요 그것도 저기 식지품에 자세하게 나와요 땅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이 이 옆에 땅을 몰라 이 옆에 땅을 또 건너 땅을 계속 이렇게 모르고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이 12연기를 설명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물이 이렇게 파도치면서 흘러 흘러가지만 앞강물이 뒷강물을 모르고 뒷강물이 또 앞강물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가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에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 뒤에 생각이 일어나서 앞 생각을 모르면서 잡아가지고 또 생각 또 생각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첫 생각하고 지금이 일어난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쭉 경향성은 있다 한 줄기로 흘러가긴 하지만 탐진지가 그렇죠? 전혀 다르면서 계속 증폭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 올라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도 앞파도가 뒷파도를 모르고 뒷파도를 앞파도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서로가 서로가 모르면서 중중무진으로 그렇게 돼가 있다 우리들 껍데기인들 알겠어요 알맹인들 알겠어요 뼈쪽 가리기를 알겠어요 흐르는 피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지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어떤 기계를 의지하고 이러면서 뭘 잘난 척해서 하고 자기를 다 아는 것처럼 남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몰라요 산길을 걸어가더라도 풀리름 하나 꼬지름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있는가 돌아보면 정말 몰라요 아는 건 그저 자기 분야에 조금 조금씩 밖에 몰라요 조금 조금씩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야지 그리고 남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니까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 봅시다 아수라는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아수라는 첩첩 산중이나 어디에 바다 밑에 살기도 하는데 힘이 센 자는 널리 또 복을 닦기도 한다 투정심이 투정심과 아첨심이 많은 아수라가 복을 닦아서 아첨이 많은 남인데 사바사바 잘하는 사바 중생들 있잖아요 사바사바 알랑방은 깐다 그러지 알랑방 이렇게 알분실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떠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첨을 떠는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돼요 특이한 행동 특이한 행동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사기친다 나중에 그 사람 딱 속이는 게 따라붙다 아하 선생님 오늘 수박이 굉장히 달던데 한번 잡숴보실려고 이러는 순간부터 이놈이 오늘 수업 쉴려고 이러면 갑자기 벌써 알아차려버려야 돼요 강준호 아첨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사기가 뒤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평소에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바깥에 계시는 여기는 아무도 안 오셔서 그렇지만 처사님들도 갑자기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든지 보살의 그라미는 조금 이상하게 봐야 된다니까 옷을 한번 사줘야 된다든지 투쟁심과 아첨심이 많은 아수라가 복을 닦아서 투쟁심과 아첨이 많은 게 어떻게 복을 닦겠어요 아첨이 전부 다 볶아먹는 짓이고 투쟁이 전부 볶아먹는 짓인데 그걸 돌이키려면 참 절치부심해야 아수라가 복을 닦을 수 있어요 우리들 이 업보 중생이 복을 닦으려면 얼마나 부처임전에 예경을 해야 되고 참회를 해야 되고 그죠? 복을 닦는 길은 다섯 가지 조건 악업장을 없애는 게 뭐죠? 처음에는 예경을 잘한다 예의 있게 산다 그 다음에 참회를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수의 동참을 한다 결석하면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석 담남결석 골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근청을 한다 반드시 서원을 세워서 스스로도 실천하고 남에게 근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시피양품 해양을 잘한다 어떻게든지 나의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가 지금 그만큼 됐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단점은 이미 생각하지 말고 뭘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 장점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예요 자기 장점이 먼지를 모르는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걸 도둑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거네 그건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익되는 장점을 지금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이제 후반전 다 됐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챔피언스 리그 할 때 그렇죠? 후반전 한 10분 남았는데 뭐 이래저래 전술 짜고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달리 잘 딸린 사람 잘 딸리고 잘 막는 사람 잘 막고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 최선을 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상에서 다 해야지 시간 다 됐다고 후대가 수비수가 공격수 나속이라면 더 폐가 망신한다고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했던 것도 이제 거둬야 될 판에 지금 다시 이제 벌려가지고는 판 벌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집을 짓을 수 있는 사람 짓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짓던 집도 간소하게 하고 예? 여기서 뭐 세주 묘은품이 다 그런 게 세주 묘은품이죠 복을 닦아서 극복하면은 자기만의 뭐가 생겨진다? 아수라금 저절로 올리는 거라 못 뜯는 곡조가 없는 거지 아수라금이라고 아수라 가야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가 전쟁에 칼을 놓고 가야금을 튕길 때 검은고를 튕길 때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곡조를 듣고자 하면은 그 곡이 부러지 않아도 저절로 연주된다 아까 뭐라 했죠? 저절로 되는 게 선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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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보세요 선타바가 고공 우상 뭐가 있잖아 이거 가르침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선타바 선타바를 잘 한번 정리해보세요 시자 중에서 선타바가 최고예요 선타바이라면은 카메라 슈팅 딱 들어가고 선타바이라면은 죽비 딱 치고 선타바이라면은 뭐 뭐 알아 먹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어떤 곡조를 듣고자 하면은 그 곡이 어떻게 억지로 연주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명고다 이거죠 저 뒤에 가면 또 하환경에 나오는 얘기 우리 자명고라고 들어보셨죠? 나중에 자기가 수행을 안 하면은 뭐가 울려요? 내 양심에 북이 울려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어디 도둑질 한다든지 아버지 몰래 뭐 어떤 짓 하다가 들키고 싶어서 뭐가 울려요? 내 자명고가 울린다 내 하늘 북이 울린다 하늘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신같은 내 마음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요동을 치는 것이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꼭 얘기는 안 하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꼭 그래 태생적 범죄형이라고 그것도 무시 못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 극복해야지 여기 좀 그런 걸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곡조를 듣고자 하면 저절로 연주된다고 한다 생사의 바다에서 생사의 바다에서 진속의 하동을 표한다 하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이부동이라 그죠? 우리 흔히 이제 화동을 중국의 어떤 박정수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통사 전 강주 선생님께서 화진이라고 글을 써주시다 화자에다가 티끌진 자 화강 동진 화강이랄 때 화나 동자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화이부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하이부동을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동이불화라 모양만 비슷한 중이라 동 같지만은 이 그러나 불화라 같이 섞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불보살은 중생하고 똑같이 살지만 하이부동이라 중생이 아니라 같지는 않다 하이부동이 좀 좋은 말이죠 동이불화보다는 그 진속 하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속된 거 생멸과 불생불멸이 있으러 생사열반상공화가 되어 있는 것을 표한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아수라를 먼저 드러놓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